자, 이번에 나는 커플들을 저격해 줄 거야 자, 먼저 3개월 된 커플과 3년 차 된 커플을 비교해서 보여줄 건데 이 커플들이 전화 통화하는 걸 보여줄게 먼저 3개월 된 커플 어, 오빠! 어, 은지야 응 어,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? 어, 은지 그냥 뭐 일하고 했지 오빠는 뭐 별일 없었다? 아, 나는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그냥 그랬어 왜? 은지 보고 싶은데 못 봐가지고 아, 뭐야? 왜 그래? 아, 저, 은지야 어? 사랑해? 아닌데, 내가 더 사랑하는데? 내가 더 사랑하는데? 아닌데, 은지가 더 이따만큼 사랑하는데? 아, 나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? 그러면 오빠, 우리 영상통화할까? 아닌데, 영상통화하기는 좀 그래 퓽 왜? 대신에 잠깐 문 좀 열어볼래? 문? 문을 왜... 잠깐만 헉! 오빠! 저기... 얼굴 봤으니까... 갈게 오빠, 우리 집에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 보고 갈래? 은지, 집에 고양이 키웠어? 잠깐만 나비야! 안녕! 아, 그럼 어디 한번 앙칼진 고양이랑 놀아볼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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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는... 하하하하 야, 이런 애들이 있어, 진짜? 좋았어! 좋았어! 이번에는 사귄 지 3년 된 커플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! 어, 왜? 어, 야, 너 집이야? 어 잠깐 문 좀 열어봐, 그러면 아, 왜? 빨리 해! 아, 기다려! 왜 이래, 대납 부자 갑자기 아, 나 진짜 미치겠네 아, 왜? 어, 야, 잠깐, 또 똥통 싸고 갈게 야! 웃었어 웃었어 자기야! 어? 전자담배 펴도 돼? 아이씨 하하하하 자,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자 관객분들만 한번 웃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신 여자 관객분들 중에서 나는 쫙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의자에서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오세요 자, 손 많이 드셨는데 제가 여기서 네 명만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거 어제 야, 이거 이거 옆 때문에 괜히 먹었네, 오늘 소개팅 해야 되는데 아, 미치겠네, 이거 괜히 먹어서 여기 안녕하세요 어머,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이은지 씨 맞으시죠? 네네, 저 맞아요 아,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, 아니요, 괜찮아요 원피스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, 그 원피스 괜찮아요? 네 아, 감사합니다, 앉으세요, 앉으세요 아, 예, 반갑습니다 아, 참 안녕하세요 차가 좀 막혀서요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 어, 가방 주세요, 여기다 걸게요 아니, 괜찮아요 아니, 괜찮아요 아니, 괜찮아요, 옆에 잘 있어요 아, 진짜 괜찮은데? 아, 예, 주세요, 예 감사합니다 아, 참 어, 그럼 뭐 제가 한번 볼까요? 어, 그러시겠어요? 네, 고맙습니다 아, 이거를 뭘 먹어야 되나 아, 여긴 제가 많이 와봤거든요 아, 네, 한번 보시겠어요? 아, 여기 스파게티도 괜찮고요 스파게티 좋아요 스테이크? 스테이크 너무 좋죠? 아니, 뭐 리조또은 어떠세요? 아, 아무거나 리조또 다 좋아요 아, 그럼 리조또랑 술은 뭘로 할까요? 어, 술은 제가 레드와인도 괜찮고요 레드와인? 화이트와인도 괜찮고요 네 샴페인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맥주 아무거나 은지씨 죽었어 은지씨 어, 괜찮아요 야, 근데 은지씨 분장 잘 됐다 그러니까 아니, 제 건데요? 어, 미안 가해 쟤